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여행중개소가 드디어 멤버십 가입을 받게 됐습니다. 가입은 총 3단계로 나눴습니다. 누구나 가능하시고요. 1단계 T골드, 2단계 TVIP, 3단계 T플러스트입니다. 그래서 각각 월 2,990원, 월 6,990원, 월 1만 2천원으로 준비했습니다.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요. 회원 전용 동영상 그리고 새로운 동영상 우선 시청권 그리고 댓글에 우선적으로 답글을 달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멤버십 가입은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매월 커피 한 잔 값으로 더 좋은 영상과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입해 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0일, 2022년 9월 20일 화요일자 순서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기 오늘 뭐 이렇게 TV, 유튜브 이렇게 TV를 봤더니 저기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2세, 별세, 별세라는 표현을 해둔 게 맞습니까? 다른 뭐 이제 생 라이브 중계가 계속 나가는데 예전에 제가 런던 갔을 때 그 막 거리의 모습들도 나오고 장례식장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그 참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역사라는 것이 한 인물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인류사라는 게 한 인간의 그것도 이제 우리 같은 흑수죠 말고 그런 뭐 왕족, 귀족, 유명한 정치가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막 여러 가지 막 생각,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장례식 준비하는데 뭐 이제 뭐 그 백인 위주의 막 조문객들이 오고 또 평범한 뭐 런던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조문 행렬 이렇게 보고 야 정말 다양한 나라,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평소에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해서 좀 뭐 관심이 있었나? 알았나? 개중에, 개중에. 없는 사람도 태만일 텐데 조문을 가는 것도 좀 야 사람 좀 그래요. 아무튼 제가 못 가서 약올라서가 아니라 좀 그렇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가을이 성금성금 가고 있죠. 그죠? 자 아무튼 우리 업계도 잘 돼야 될 텐데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9월 20일 화요일자 헤드라인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본격적인 해외여행 부활시점은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주항공의 상품 판매 결과를 보고 한번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비자 발급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싱가포르항공은 새로운 한국지사장을 선임했고요. 2022년 한국관광로드쇼 참가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미데이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드쉐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사이파니 그리고 마리아나가 깨끗한 이유는요. 아름다움 나의 마리아나 캠페인이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염 환경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하나투어는 하이엔드 숙박 상품으로 차별화를 꾀한다고 밝혔고요. 2022년 관광기업 이음주관이 열립니다. 승우여행사는 강원도 관광재단이랑 손을 잡고 공동으로 투어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에어아시아가 최대 규모의 빅세일 실시하고요. 2022년 관광데이터 AI 경진대회도 열립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주항공의 초특가 항공권 할인행사 찜이라는 게 있어요. 찜 이름이 찜인데 물론 이때 예매 대부분의 상품이 그때 많이 탈 수 있는 갈 수 있는 초특가 항공권을 팔기도 했지만 한 일주일 끝 동안 이걸 판 거거든요. 찜 이거 이걸 분석해 보니까 작년 판매 일단 매출은 지난해 2월에 찜 이걸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9배 정도 일단 증가는 했대요. 9배 정도 잘 팔렸다는 얘기죠. 항공여객 수요가 높았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에 진행된 찜과 비교해서도 항공권 판매 매출이 26%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보복 보복 소비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보복 소비야? 무슨 그게 보복이야? 그냥 폭발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거지? 이게 무슨 보복이야? 그렇죠? 아무튼 2019년 대비해도 매출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번 찜의 경우 국내선 6개, 국제선 23개 노선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했대요. 그래서 2019년에 비해 공급석이 약 52%나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증가한 겁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지난해 2월쯤의 경우 판매 대상 노선이 국내선 6개와 국제선 11개로 대폭 축소되고 여행 수요가 극히 움츠려져 있었던 시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 항공권 판매 매출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항공권 판매 매출이 증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 판매된 항공권 중 약 77%가 오는 11월에서 내년 1월 사이에 출발하는 항공편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됩니다. 제주항공이 지난 4월 제주항공의 sns를 통해 진행했던 포스트 코로나 해외여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41.4%가 7개월에서 1년 이내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주항공에서 보내온 보도자료인데요. 거의 제가 대부분 내용을 거의 안 고쳤어요. 내용이 괜찮아서. 괜찮은 건 저는 안 봤고. 제목 정도만 제가 조금 손을 보는데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제주항공이 국내 LCC에서는 1위예요. 그리고 제주항공이 가장 어떤 대한항공 아시아나보다도 우리 한국 여행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많이 노선을 운항하기 때문에 이 지표가 비교적 다른 어떤 예측과 전망을 하는데 가장 근접한, 정확도로 치면 가장 정확성이 높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대통령비서실, 서울시 등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개선과 제도 간소화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관광협회가 지난 8월 23일부터 해당 부처에 대만, 마카오, 일본 대상 8월 한 달 정형했던 한시적 무비자를 9월 이후부터 상시 허용을 요청한 후 3주 만에 추가적인 조치로 요 3개국 대상 무비자 상시 허용과 입국시 PCR 검사 폐지 등에 힘입어 우리 업계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사력을 타고는 있지만 아직은 2019년 대비 20% 미만 20%도 반도 못했어 반에 반도 못한 거야 아직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관광업계 정상화의 관건인 인 아웃바운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등 입국 과정의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협회는 방한 수요가 높은 동남아 국가 그러니까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바운드 지원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무엇을 요청했느냐 한번 볼게요 관광비자 접수 및 발급 건수 확대 비자 접수 소요시간 제한 완화 및 발급기간 단축 구비서류 완화, 비자 발급 자격 조건 완화 기타 발급기간 및 승인 절차 거부는 불확실성 해소와 동남아 시장 최대 성숙인 10월부터 인센티브 제도 도입, 케이팝 공연 등 행사 참여 여행사에 외국인 관광객 입장권 제공 등의 편의 제공 한류 공연 등 상품한 여행사의 컨텐츠 자료 제공 등 한류 행사 인반도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전해드릴 건데 아 이게 오늘 준비가 돼 있나? 아 내일 준비돼 있나? 관련한 공연 티켓도 인반도 위하여행사 위해서 준비된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준비되는지 제가 아까 정리하면서 헷갈렸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대요 서울시특별시 관광협회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막 따져야 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우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울특별시 관광협회의 양무승 회장님이 또 이런 걸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서 우리 업계에서는 또 일 잘하시는 걸 또 유명하시잖아 그렇죠? 자 화이팅 해주십시오 싱가포르 항공의 한국지사 신임지사장 선임했습니다 새로운 지사장의 이름은 리용테트 지사장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2005년 로열티 마케팅 사원으로 싱가포르 항공에 입사를 했다고 하네요 싱가포르 항공 네트워크 수익관리 부서의 그룹 관리자 하셨고 동남아 지역 마케팅 매니저로 근무해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고 여러가지 또 각종 어떤 그 뭐지요? 싱가포르 항공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전문가라고 합니다 축하드리고 한국시장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한국관광공사 알마타 지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중앙아시아 관광시장의 다각화 및 여행업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위해 한중앙아시아 30주년 기념 2022년 한국관광로드쇼를 엽니다 그래서 참가할 여행사를 모집해요 총 참가기간은 모집하는 데는 한 100개 100여 명 명수로 국내에서는 지자체 또는 주요 인바운드 여행사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100명인데 알마티는 60명 그 외 각 지역 20에서 30명 규명 알마티가 가장 많네 현지 광국 공관 및 관광업계 관계자 항공사 아웃바운드 여행사 등이 뭐 이렇게 또 오고 가고 하겠대요 주요 내용은 B2B 비즈니스 인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미팅이 있구요 한국관광공부 설명에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알마타 지사와 국내 지자체 현지 항공사에서 같이 하구요 요청사항은 로드쇼 참가 여부 검토 및 참가 신청서를 내셔야겠죠 신청서를 언제까지 내셔냐면 이번 주 금요일 9월 23일 자정 항구 시간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 참가 신청서 작성은 저희 관광공사에 물어보세요 여러가지 또 이렇게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또 약간의 소정에 좀 검토할 게 있대요 그래서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동남아 중동팀 전화번호는 033-738-3264 다음 소식 에미레이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이 코드쉐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결을 통해 에미레이트 항공 고객은 더 많은 미국 국내에 더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에미레이트 항공의 미국 노선 중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휴스턴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은 한 장의 티켓으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제공하는 미국 내 200여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드쉐어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은 연결 항공편을 한 장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승 구간에서의 체크인, 수암을 이동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라운지도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라운지에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더불어서 이번 코드쉐어로 에미레이트 항공 스카이워즈 회원들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제공하는 노선을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습니다 UA와 에미레이트 항공이 코드쉐어? 편하겠다 그죠? 중동 캐리어랑 미주 캐리어랑 공동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자주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일은 단독으로 항공 동맹체는 그거는 크게 가입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는 흔히 불가능하거나 아주 없던 일은 아닌데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 10가지이고 이번 한 주 또 가열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석 여기까지입니다 안녕